오늘 아침도 반짝 추위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바로 겨울인가 싶으실 텐데요. 다행히 오늘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 영화를 보이며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더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경우 영하 1도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6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17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 울릉도 독도는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다고 하니까요. 최신 대기질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봅니다. 서부지역 영하 2도에서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지역은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동부지역 울진과 영덕, 포항은 영상의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다소 기온이 오르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다시 추위를 몰고 올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